걸그룹 걸스테이 출신 배우 유라가 현 소속사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유라는 지난 2019년 어썸 ENT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, 예능, 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. 다시 한번 계약을 이어가며 2022년에도 소속사와 함께 열릴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어썸 ENT 양근원 대표는 유라는 연기, 그림 등 다방면에서 빛나는 재능과 성실함까지 갖춘 아티스트다. 특히 연기 열정이 가득한 유라가 배우로서 영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연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다. 그동안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. 유라는 오는 12일 처음 방송되는 JTBC 새 토일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의 잔혹사 편에서 기상 전문기자 최유진영을 맡아 성공을 꿈꾸는 20대 청춘을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입니다.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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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